자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광고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또 선거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역사는 김동주 박사가 쓰신 세계역사를 이렇게 통사를 쓰기는 작가로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한 달 제가 시간이 좀 되면 자유의 학장역사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계사를 한 번 써보면 좋겠는데 뭐 앞으로 그런 시간이 안 오겠죠. 제가 글쓰는 데 대한 매력을 많이 잃어버린 상태니까. 이제 이런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이런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병호 tv에서 참 큰 뜻을 갖고 이렇게 편천한 부정성과 해부실이죠. 도둑놈들 1권부터 5권도 여러분 많이 성원해서 더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힘. 참 허물허물하죠. 기울어진 선거제도를 바로 잡을 그런 의지가 없다기보다도 참 약한 같습니다. 아주 약한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보게 되면 선거관리비위원회의 목숨줄과 같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날인하는 것을 선관위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달리 이야기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4월 10일 총선이 2020년 4.15 총선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고 동시에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해하시는 거고 제가 궁금해하는 건데 선거관리비위원회가 사전투표관리관 인쇄 날인을 포기할까 이 인쇄 날인은 잘 아시는 것처럼 위조투표지를 제조 생산 투입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일종의 수단이자 방법 가운데 하는 겁니다. 이 선거관리비위원회가 사전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대신에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인쇄 날인을 계속하겠다 그것은 그냥 다르게 직설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위조투표지 생산 제조 투입을 4월 10일 총선에서도 계속하겠다 이렇게 그냥 해석하더라도 조금 더 무리한 해석이 아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인쇄 날인을 포기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아주 낮습니다. 이변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아주 낮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전투표관리관 인쇄 날인이라는 것은 사전투표 조작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동안 해왔던 사전투표 조작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을 포기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동시에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가장 문제점인 전산 프로그램에 의한 후보별 득표수 증감 작업 후보별 득표 조작 작업에 상당한 타격을 입히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에서는 포기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다 그렇게 봅니다. 두 번째는 국민의힘이 지난주 여름도 주말까지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에 관한 그런 날인을 실행하는 것에 대한 안을 가져오라 이렇게 국민의힘이 요구를 한 마감 시간이었는데 지금 이제 2주를 다 채우고 이번 주 이제 화요일이 수요일이 됐을 때까지 아무 소식이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럼 국힘당은 끝까지 목숨 걸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관철시키려고 할까 여러분도 궁금함을 느끼실 겁니다. 저는 상당히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봅니다. 가능성이 낮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뭐 완전하게 여러분들 개인 도장을 관철시킬 걸 할 것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선거관리위원회는 필사적이고 국민의힘은 미온적인 겁니다. 국민의힘 입장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받아들이면 땡큐고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면 뭐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국민의힘의 공정선거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위원들이나 위원장이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절실 한쪽은 절실하고 한쪽은 조직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절실하고 다른 한쪽은 절실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조짐을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알 수 있냐. 신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전혀 선거 문제에 대해서 선거 문제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것을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저는 유추해서 수장 국민의힘의 거의 당대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선거에서 기울이진 운동장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종류의 의지나 의도가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부기관인 국민의힘의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목숨 걸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관철시킬 가능성은 현재의 낮다고 보는 겁니다. 지난번 방송에서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제가 한 번 더 거론하는 중요한 이유는 근래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은행을 보면서 더더욱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투표자들이 보기에 폼은 잡지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폼은 잡지만 그걸 관철할 의지는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한동훈 씨가 국민의힘 당사에서 외부로 이동할 때 이 선거 부정 문제를 계속해서 거론하고 있는 천창용 씨께서 근접해서 여러분들 사진을 찍고 촬영을 하고 한동훈 씨가 코앞에서 뭡니까 선거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호소를 합니다. 천창용 씨 이야기입니다. 국힘당 당사 앞 한동훈 코앞에서 국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단식 11일째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부정선거 왜 외면합니까 부정선거 왜 외면합니까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목소리를 크게 여러분들 내가지고 바로 코앞에서 이렇게 기자들이 둘러싸여서 국민 당사를 나와서 차를 뭡니까 타고 타는 데까지 크게 외치는 거예요. 좌우가 막 쯔렁쯔렁 울리게 그 동영상은 트위터에만 올렸는데 트위터하고 이런 페이스북에만 올렸습니다. 유튜브는 올리지 않고 이렇게 크게 외치는 겁니다. 크게 외치는데 그러니까 바로 코앞에 바로 여기서 뭡니까 크게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일체 반응이 없는 겁니다. 일체.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입장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힘당 입장이 어떤가 이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그래왔듯이 그냥 공직선거의 부정선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동안 국민의힘의 특별위원회가 해온 것 정도로 qr코드하고 검표 과정의 3사정도 바꾸고 그렇게 해서 그냥 끝내고 국민들이 왁왁거리더라도 관계없이 그냥 선거를 치른다. 그게 국민의힘의 비공식적인 입장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자신 있게 전망하는 겁니다. 4월 10일 당일 투표 여러분들 진행되고 4월 11일 아침에 국민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열심히 했지만 우리가 대패했습니다. 민의를 충실히 따라서 민생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동훈이 이야기하고 단상을 데려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의힘이 대패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그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 바로 잡은 다음에 선거에서 사전투표 득표 조작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드는 데 전혀 노력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책임자는 윤석열 대통령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힘은 대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입장은 이럴 겁니다. 우리가 이길 줄 알았는데 또 졌네 우리가 이길 줄 알았는데 강수구청장도 졌네 액수법 우리가 될 줄 알았는데 또 졌네 이런 식으로 같은 선상에서 모든 것이 다 여러분들 해석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확정적 사실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이런 식으로 아마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전혀 여러분들 오늘 권호영 변호사께서 올린 글을 보니까 이것이 대한민국 선거관리에 사용되고 있는 투표지 분류 및 스캐너 기능을 갖고 있는 장치 내부의 컴퓨터 가판입니다. 이런 장치가 사용되기 때문에 전국적인 조작이 가능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장치를 기계장치이고 전산시스템이 아니라는 판례를 남겼습니다. 이런 장치들은 해외에 수출되어 부정선거로 각국 국민이 들고 일어나도 국회에서 덮였고 가전 오작동 조작 가능성에 대해 문제제기도 할 수 없는 나라가 되어 국민을 속여 온 것입니다. 일관되게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 분류기나 이런 부분들이 다 기계장치다. 외부화 연결되지 않는 기계장치입니다. 그게 다 이번에 국정원 여러분 감사를 통해가 12월 10월 10일 감사를 통해 다 밝혀진 것 아닙니까 투표지 분류기는 고도의 컴퓨터인 겁니다. 전산 장비. 왜 투표지 분류기에 바로 연결해서 사용되는 lg이름들 노트북이 그냥 고성능 컴퓨터지 않습니까 권호영 변호사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오근호 대표께서는 관내 사전 투표지를 대량 인시하더라도 개표하는 과정에서는 위조 사실을 알 수가 없고 설령 위조 사실을 발견하더라도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위조 투표지들이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해버리고 100번 여러분들 완전 수개표를 하더라도 그냥 위조 투표지가 다 합리화된 겁니다. 그거를 전면 수개표라는 이름으로 다시 국민들을 또 속이는 겁니다. 사전 투표관리관 도장을 반드시 찍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삐뚤빼뚤 불규칙하게 도장이 찍히는 것을 인쇄로 흉내낼 수 있지만 인주가 번지는 것 실수로 비켜서 찍은 것 등은 흉내내기가 어렵습니다. 도장을 직접 찍어도 위조 가능성이 완전히 덮이는 것은 아닙니다. 도장 인쇄 위치를 프로그램으로 랜덤하게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조가 조금 복잡해질 뿐입니다. 그러나 이 복잡한 과정에서 조작범들이 실수로 해서 적발 가능성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개표하는 과정에 투표지 위조 여부에 대해서 항의를 하겠지만 그 자리에서 위조 여부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대충 비슷해도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되고 재검표를 하게 되면 대충 인쇄한 투표지를 공개 못하고 프린트로 뽑은 것처럼 가짜 투표지를 만들어서 대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제작을 하다 보니까 엉망인 투표지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든 여러분들 재검표도는 아무 소용이 없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해봐야 인심죄인 대법관들이 다 덮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10일 총선에서 예상한 대로 기존 방식으로 사전투표 득표 조작이 일어나게 되면 더 이상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선거 부정을 밝히는 것은 불가능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도 4월 10일 총선까지는 총선까지 하고 총선에서 얼마나 조작했는지는 밝히고 그다음에는 여러분들 이 문제를 손을 떼는 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4월 10일 총선까지는 거의 모든 전모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니까 4월 10일 총선이 끝나고 선관위가 여러분들 당선자를 발표하게 되면 하루나 이틀 내 전국 규모의 이런 조작을 다 파악할 수 있도록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조작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우리도 조작을 빠른 시간 내에 밝힐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조작했다고 아우성 쳐봐야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께서는 4월 10일 총선에서 또 당하게 되면 대한민국 역사상 2017년 대선 부터 2024년 또 4월 10일 총선까지 모두 10번의 공직선거에 부정선거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중에 6번은 문정권 하에서 4번은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6번 4번 정도의 10번의 공직선거를 민간인들이 노력해 가지고 모두 다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사실을 모두 다 은폐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더불당 쪽은 부정선거를 집행했고 국민의힘 쪽은 부정선거를 덮은 겁니다. 여야 정치인을 모두 다 막론하고 대한민국의 선거 부정을 덮은 것이 그 완결판이 4월 10일이 될 겁니다. 그 이후의 선거는 뭐 이제 소용이 없는 겁니다. 외군가 하니까 모두가 다 이제 협력해 가지고 똥통 국가를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뭐 당연하게 여러분들 2027년도 선거는 그냥 조작해서 다 넘어가게 될 거니까 더 이상 뭐 투표장을 찾아서 표를 찍고 하는 자체가 아주 우선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책임을 한동훈 씨나 윤 대통령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꼭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당 사건을 그냥 죄를 47개 만든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있는 죄를 다 깔아뭉 견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걸어온 인생 역정을 미루어 보게 되면 조금 더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서울의 중산층이 유복하게 크고 머리 좋은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그냥 살아왔구나. 그게 그냥 이번에 그냥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외치는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보고 그냥 깔아뭉겨고 그냥 차 타고 가버리는 거가 다 먼 거 아니까 그냥 그게 그 사람 전부인 겁니다. 그 사람 전부가 다 드러난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뭐 하나도 신기한 게 아닌 겁니다. 제가 많이 봤던 사람들 유행인 겁니다. 산수 값산으로 값에 이익되면 움직이고 이익이 안 되면 움직이지 않는 거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승 대법님 그럼 이번 총선도 지겠네요. 아니 그러면 이기는 줄 알았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도 뭐 투표장 가야겠죠. 이기기가 힘들죠.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표를 만드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오늘 이게 이제 경력입니다. 두 분 다 이제 카돌릭 신자네요. 두 분 다. 1973년생이고 1960년생이고 13살 차이네요. 서울의 중산층에 유복하게 이름 난 사람들입니다. 머리가 또 좋고. 그 주지가 서울특별시 강남구고 서울특별시 강남구고 현대고등학교 충암고등학교 서울대학법대 서울대법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재타당검사 이렇게 해서 아주 전형적인 서울의 부유한 중산층들 출신이고 그리고 아주 타고난 머리가 좋은 그런 사람들인 거죠. 머리가 좋고 이런 건 다 좋은데 불의라는 것 자체가 보통 시민들하고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불의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불법과 불의를 바라보는 시각이 한동훈 씨나 윤 대통령이나 너무나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이 국민의힘 당사 바로 코앞에서 청창룡 씨가 목이 터져라 크게 외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기자들에게 쌓여있다가 이동하고 이동하는 모습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를 타고 가는 거죠. 바로 코앞에서 외치는 겁니다. 사람이 지금 단식 중입니다. 11일째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선거 문제를 보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나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나 간에 두 분이 하시는 그런 선거 공정성 회복에 대한 두 분의 선택은 그냥 검사스러운 선택인 거죠. 뭐 특별하거나 그런 건 아닌 겁니다. 두 사람이 그냥 편의상 필요한 경우는 수사할 수 있지만 또 위에 하명이 떨어지고 본인들의 입신 출시나 이익에 도움이 되게 되면 사냥개처럼 이런 묻어떨을 수가 있지만 돈이 안 되거나 이익이 안 되면 그냥 덮는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 검사들이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봅니다. 위에 하명이 떨어지거나 본인의 입신 출시에 크게 도움이 되게 되면 그냥 독일산 셰퍼트처럼 여러분들 뭐죠. 물어 떴고 그냥 없는 제도 만들어낼 수가 있지만 본인에게 이익이 안 되거나 본인에게 정치적 부담을 크게 안겨다 주거나 그러면 완전히 뭐죠. 그냥 수면 밑으로 가라앉힐 수가 있는. 그러니까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보통 사람의 그런 법감정 정의관 선악관과는 많이 다른 거죠. 너무나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양성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당 사건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거의 전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 선거부정문제 선거부정문제를 대하는 그런 태도 그리고 말은 이것이 어떤 사람의 정체성과 어떤 사람의 선악관 어떤 사람의 정의관 어떤 사람의 진실성 그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갑재 씨가 선거부정을 깔아뭉개고 부정선거를 규명하게 노력하는 사람을 음모론으로 드러낸 것은 그냥 단순하게 조갑재 선생이 그냥 부정선거 음모론자를 공격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조갑재란 사람 자체의 정체성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선악관 그 사람의 정의관 그 사람의 이름들 법을 바라보는 관점 그 사람의 인간성 그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바로 코앞에서 코앞에서 청창용 씨가 어마어마하게 큰 목소리로 국민이 단식으로 죽어갑니다. 10일째입니다. 왜 이러분들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는 부정선거에 침묵하십니까?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도 다 이러분들 깔아뭉개할 수 있는 것은 그거는 한동훈 씨가 갖고 있는 정체성 한동훈 씨의 선악관 한동훈 씨의 정의관 한동훈 씨의 법관 한동훈 씨의 국가관 한동훈 씨 전부를 다 드러내는 거죠.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의 전부를 다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선거부정을 뭉개는 건 거죠. 그래서 저는 일찍부터 윤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간에 절대로 선거 문제를 손을 안 댈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좀 비판적인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선거 문제를 다룰 것 같았으면 집권 초기에 벌써 다뤘습니다. 우리는 아주 특별한 보통 사람들과 다른 서울의 부유한 중산층에서 나서 아주 머리가 좋은 검사 출신들이 본인들이 어마어마한 거대한 악을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를 아주 생생하게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여러분들 행운이 함께해 가지고 한동훈 씨가 대권의 도장에서 대통령이 될 수 있을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천만에 하늘이 있으면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이런 거대한 악을 윤 대통령은 기대를 줬기 때문에 그런 악을 척결할 것이다. 이렇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냥 권력을 집었지만 한동훈 씨는 불가능한 겁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우리하고는 저렇게 다르구나. 아마 양성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 농담 사건을 보면서도 처음에는 몰랐겠지만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47개의 범죄 혐의를 만들었다 야야죠. 만들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뭡니까 깔아뭉개인 거다.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그거다 야. 그러면 이번에는 죄를 만들었지만 또 다른 한편은 뭡니까 있는 큰 죄를 완전히 수면 밑으로 깔아뭉개가 이런 백성들을 노예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이야기. 그 사람들이 하등의 문제는 우리가 출시할 수 있으면 죄도 만들어낼 수 있고 우리가 출시할 수 있으면 뭡니까 없는 죄를 47개 100개도 만들 수 있지만 있는 죄를 뭡니까 완전히 태평양 수중에 다 깔아뭉개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한동훈 씨나 윤 대통령의 보인 태도인 겁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변화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절대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초등학생 정도가 되면 반성하고 성찰해서 변할 수가 있지만 나이 60줄 나이 50줄에 든 사람들이 변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 4월 10일 총선은 대표로 끝날 겁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4년 정도 그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가지고 2020년 4.15 총선 뿐만 아니고 2017년 대선부터 2023년 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대한민국 부정선거의 전모를 다 밝혀서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가를 다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분께서는 철두철미하게 뭉개한 겁니다. 나는 하늘의 벌이 그들과 함께하리라고 봅니다. 나는 하늘의 벌이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어마어마하게 고통해 여러분들 들어가게 돼. 그것을 제가 너무나 애통해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써 이 자리를 이 일을 그냥 그만뒀을 겁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너무나 여러분들 힘들어할 걸 알기 때문에 사실과 진실을 밝혀서 알리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 공병호tv이 탄압당한 걸 보시기 바랍니다. 문 정권에 비해서 윤 정권에서 훨씬 심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현실 이기 때문에 낙담하시는 것은 할 수가 없지만 낙담을 하신다고 해 가지고 제가 여러분 거짓말로 희망 고문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 이제 아주 이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선거 부정을 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어느 나라에서 투표를 몇 명 했는지를 모르게 만든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당일 투표는 투표장을 가게 되면 실물로 된 선거인 명부 가 있어 가지고 선거인 수 가운데 몇 명이 투표에 응했는지가 선거 가 끝나면 다 밝혀지지 않습니까 그걸 원천적으로 투표자 수를 모르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알 수 없게 만든 겁니다. 그게 정말 악시고는 너무나 여러분들 악한 거죠. 이 장영우 대표께서는 우편 투표자 수는 뻥튀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클린 선거 시민 행동에 오근호 대표는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도 물론이고 관내 사전투표 즉 우편 투표자 수 얼마나 조작할 수 있다 어제 제가 방송했던 내용을 오근호 대표가 여러분들 반론을 제기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며칠간 제가 장영우 대표께서 제공한 자료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와 관외 사전투표가 어떻게 여러분들 선관위로 이동돼서 보관되는가 하는 부분을 최근에 선관위 창고에 여러분들 우편 투표 봉투를 집어넣는 그런 영상이 저뿐만 아니고 카푸카님도 여러분들 전주 완산구에 여러분들 자료를 공개했기 때문에 이 사전투표가 전국 에서 3484개가 여러분들 마무리가 되면 그러면 우편 투표는 우체국과 우편집중국과 교환센터를 거쳐 가지고 여러분들 선관이 250개로 이동 됩니다. 그리고 4박 5일 동안 여러분 cctv 촬영 한다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창고에서 보관이 되는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지는 직통으로 바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관내 사전투표지는 투표가 끝난 다음에 투표함 속에 몇 표 가 있는지가 개수가 전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 선관위 이름 4박 5일 동안 머무는 동안에 표가 늘어난지 줄어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함에서 물리적 개수 체계가 불가능하다. 장영우 대표는 이렇게 4단계 5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관외 투표자 수에 우편 투표자 수를 증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걸 오근호 대표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편 투표자 수도 얼마든지 부풀릴 수가 있다. 오근호 대표가 이 주장을 했기 때문에 반론 차원에서 제가 함께 공개를 하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오근호 대표 이야기는 이건 겁니다. 관외 사전투표소에서 모두가 600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시군구 선관위 여러분들 보고가 되더라도 그 사이에 뭡니까 얼마든지 400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위조 관외 사전투표소에서 400표를 넣어가 1000표로 만들 수 있다. 600표인데 1000표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이게 오근호 대표인 겁니다. 제가 그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오근호 클린슨 그 시민행동의 대표의 주장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린 겁니다. 관외 사전투표 조작 가능성이 절대 낮지 않습니다. 관외 사전투표는 상대적으로 표가 적지만 조작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차이칱 그래프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차이칱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항상 여러분들 관내보다 관외가 조작이 많습니다. 그래서 뚱뚱한 여름 차이칱 그래프가 나옵니다. 우체국에 인계할 때 개수해서 인계하기 때문에 조작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보내는 쪽에서 개수해서 보내겠지만 받는 쪽 선거관리위에 내가 몇 장을 받아야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조작 가능성이 낮을 특이 없습니다. 과거 부재자 우편투표는 사전에 선관위에 신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선관위 받아 우편투표지를 최대 몇 장을 받을지 알 수 있었지만 부재자 허위 신고로 숫자를 부풀려서 조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편투표지로 바꾸면서 신고 절차도 없어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우편투표지로 최대 몇 장을 받을지 아무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관외 투표소에서 투표가 종료되면 253개 선관위별로 투표 숫자를 분류하고 숫자를 기여를 해야 되지만 그런 문서와 절차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받는 쪽에서 몇 표가 정상인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의 가장 지금 여러분들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사전투표자수를 알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관외의 사전투표를 몇 표로 하는지 관외의 사전투표를 몇 표로 하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사전투표자수는 누가 발표하냐 그냥 선관위가 발표하는 것이 사전투표자수가 되는 겁니다. 사전투표율이 되는 겁니다. 관외 투표소에서 투표가 종료되면 253개 선관위별로 투표지 숫자를 분류하고 숫자를 기록해야 되지만 그런 문서와 절차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받는 쪽에서 몇 표가 정상인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결국은 선거 사기 범죄 농도 순으로 정렬하게 되면 해외투표 재외국민투표가 1등 관외투표가 2등 관내투표가 3등 4등이 당일투표 순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가짜 투표지가 만들고 봉투에 일일이 넣고 봉투를 보압하고 주소 스티커를 붙긴 데 시간이 조금 소요됩니다마는 15초로 여러분들 장영우 대표께서는 추정했죠. 우편투표지 배송이 일반 투표보다 1, 2일 더 걸리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유입니다. 우편집중국의 44에서 55% 사전투표소에서 우체국을 가서 우체국에서 우편집중국에 취합이 되면 우편집중국에 도착한 관외사전투표 봉투 가운데 44에서 55%가 24시간 전으로 여러분들 배송시간이 늦어지게 되는 거죠. 대한민국성 우편은 d 플러스 1 다음날 익일 배송체계가 2013년부터 여러분들 자리를 잡았던 거죠. 아래 그림에서 관외투표소에서 100장씩 개수해서 보내면 600장이 정상이지만 받는 쪽에는 천장을 받습니다. 받는 쪽에서 받아야 될 숫자가 몇 장인지 모르기 때문에 관외우편투표지 공장에서 무제한으로 찍어내어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조작선거의 온상이 바로 관외선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렇게 더 추가하더라도 이걸 제거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다는 것이 바로 오그노 대표의 주장인 겁니다. 여러분들 한마디로 기가 찬 거죠. 사전투표자수를 셀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우편집중국 내 24시간 이상 체류하는 것이 너무나 특이한 겁니다. 보시게 되면 이거를 장영후 대표께서 세 차례 나누어서 이야기했고 핵심은 2023년부터 대한민국의 우정사업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익일 배송책에 도착한 날로부터 하루 이내에 모두 다 여러분들 다 배송이 됩니다. 우편집중국 체류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한 건수가 사전투표소에서 우체국으로 가서 우체국에서 우편집중국에 도착했는데 우편집중국이 꽤 오랜 시간을 있어야 될 이유가 하등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24시간 이상 체류한 건수가 44에서 55%고 집중적으로 부천우편집중국 의정부우편집중국 고향우편집중국 부산우편집중국 성남우편집중국 내에서 체류시간이 유난히 긴 우편투표 봉투가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틀날 2일차 사전투표가 아니고 1일차 사전투표 가운데 24만 2261통이 여러분들 너무 오랜 시간을 체류했다는 겁니다. 이제 성북구가 최종 목적지인 경우를 성북구 성관위에서 받는 우편투표 봉투가 얼마나 의정부우편집중국에 체류했는가를 보시게 되면 11678표가 사전투표소 우체국에서 의정부우편집중국으로 왔는데 그 가운데 2568통은 즉시 거의 즉시 여러분들 바로 성북성관위로 배송이 됐는데 9110통이 여러분들 배송이 늦어진 겁니다. 이걸 의심하는 겁니다. 23시간 이상 밤을 지시해온 이후에 그래서 이러면 그중에 성북구 성관위의 개표요원이 이걸 그냥 미뤄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본드가 붙어있기 때문에 다른 투표지가 붙어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대부분 반듯하게 하지 않으면 재발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정상 부착 범위를 벗어난 우편봉투인 겁니다. 이게 만들어진 우편투표지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24시간 올해의 여러분들 머물런 겁니다. 1일차 오전 10시 11분인데 이게 번호를 확인하게 되면 추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등기번호를 확인하게 되면 아주 한간씩 안 된 데 23시간 이상을 체류한 겁니다. 그래서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삐뚤하게 나올 수 없다면 성북구 개표장의 개표 종사는 이상하다고 분리해놓은 끈적끈적한 본드가 그대로 노출되어 다른 봉투와 부착되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우편봉투지는 실제 투표인이 투표한 봉투인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사관이니까 아니다 이렇게 단정은 안 합니다.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정성 들여 가지고 이것을 대부분 레벨지를 붙이기 때문에. 우편봉투표 미스터리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투입했겠나 수사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규모를 추정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성북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례로 보게 되면 9,110통 가운데 일부였을 겁니다. 9,110통도 다 여러분들 바꾸치게 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게 풀입니다. 바꾸치게 할 수 있는 이 가운데 일부를 바꾸치게 했을 것이다. 1일차 여러분들 의정부 우체국 우편집중구에 도착한 것 가운데 9,110통 가운데 상당수를 바꾸치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중에 이제 사례 하나가 이런 게 나온 발각이 된 겁니다. 이것을 장영우 대표가 세 번째 여러분들 그래서 이야기를 했는데 서울 성북구 개표장에서 확인된 이상한 관외 우편투표 이렇게 레벨 작업을 굉장히 정성껏 한답니다. 발급 과정에 비정상적인 우편봉투가 배송 경로를 탈 경우가 굉장히 희박하다는 거죠. 투표지가 나오기 전에 먼저 이 레벨을 붙이는 모양입니다. 레벨이 먼저 출력되고 그다음에 투표지가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정위치에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걸 그냥 다 개표록에 기록해 가지고 다 파쇄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보시게 되면 서울 성북구 선거관리위원회 의정부 우편집중국 장기체류 9,110통의 미스터리 보시게 되면 9,110통입니다. 여러분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늘 강조하지만 당일 투표 득표율이 기준점입니다. 그리고 당일 투표 득표율과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 관외 사전 투표 득표율이 거의 비슷해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우리는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이다 그렇게 하는 거죠. 한번 보시죠. 이걸 보시게 되면 이게 성북구 갑입니다. 가장 기준점이 되는 당일 투표 득표율이 55.6%, 41.6%입니다. 성북구의 관외 사전 투표가 1만 6,008표입니다. 이것을 추정해보게 되면 정상적인 관외 투표 득표수는 더불당 후보가 8,901표, 6,660표를 받아야 됩니다. 이 수치는 1만 6,008표의 55.6%가 8,901표고 1만 6,008표의 42.6%가 6,660표입니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성북구 갑의 우편 투표 총수 1만 6,008표는 정상적인 투표 같으면 8,901대 6,660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온 것은 표가 얼마 나왔는가 하니까 1만 884표가 나온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은 줄어 가지고 4,802표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얼마가 더불당의 우편 투표 봉투가 더해졌는가 하니까 2,467표. 미래통합당 후보는 얼마나 여러분들 빼앗겼는가 하니까 1,858표를 빼앗겼는가 하니까 1,858표를 빼앗겼습니다. 이건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총 성북구 갑 선거구에서는 4,450표만큼의 우편 투표 득표수 조작이 있었을 것으로 확정적 사실이 아니고 추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당일 투표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55.6%를 얻었는데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우편 투표 득표율은 68%를 뻥튀기가 됩니다. 미래통합당 후보는 41.6%를 당일 투표 득표율인데 그것이 여러분들 표를 빼앗겼으니까 쪼그러들어 가지고 30%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당일 투표 득표율과 사전 투표 득표율 55.6%과 68.0%를 비교하게 되면 그냥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성북구 갑 선거구에서 우편 투표 득표수 조작이 있었다. 이렇게 결론 내린 이건 확정적 사실입니다. 왜?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으로 완전히 위반됐기 때문에. 그럼 몇 표를 훔쳤냐를 이렇게 추정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2,467표를 더해주고 미래통합당국의 1,858표 빼앗아 가지고 총 4,450표의 우편 투표 득표수 증감, 증가와 감소, 우편 투표 득표수 조작작업이 있었던 겁니다. 성북구 갑입니다. 이 정도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겁니다. 그럼 성북구 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북구 을을 보시게 되면 성북구 을의 관외사전투표 득표수 총수는 12,489표입니다. 가장 기준점이 되는 당일투표 득표율 기준으로 보면 더불당이 54.7% 미래통합당이 42.7%입니다. 그러면 12,489표를 54.7%가 42.7% 나누게 되면 6,847표 대 5,330표로 여러분을 나누지게 됩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여러분들 발표된 후보별 득표율을 보게 되면 관외사전투표 득표율이 67.1%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866표가 더해진 겁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은 우편투표 득표율의 31%를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우보다 1,455표를 표를 빼앗긴 겁니다. 관외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규모는 3,409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북구 갑에서 4,450표를 조작한 걸로 추정하고 강북구 을에서 3,409표를 조작한 걸로 추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치게 되면 7,859표입니다. 관외사전투표 선거인수의 28%를 조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9,110톤 가운데 86%를 조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14% 정도의 여유 범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이 성북국합선거구에서 우편투표 득표수 증감 작업을 했다. 이것은 범죄를 저질렀다 하는 건 확정적 사실입니다.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에서 당일투표 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를 훔쳤냐라는 부분들은 추정치입니다. 4,450표를 훔친 겁니다. 성북구 을에서는 성북구 을에서 전산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가지고 관외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했다. 이건 확정적 사실입니다. 그럼 얼마를 훔쳤냐? 이거는 추정치입니다. 3,409표를 훔친 겁니다. 그래서 4,459하고 3,409표를 합치게 되면 7,859표입니다. 그러면 사후적으로 나온 통합선거인명부의 성북구의 관외사전 선거인수 2만 8,521에 7,859표는 28표를 조작한 겁니다. 선거인수에. 그러면 우편집중국에서 24시간 넘게 여러분들 지체된 9,110톤 가운데 몇 프로냐? 86% 정도를 실질적으로 조작한 걸로 확정적 사실이 아니고 추정된다는 겁니다. 2일차는 거의 손을 안 댄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범죄 전모를 우리가 수사를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추정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주 귀한 중요한 사례인데 그러면 성북구 선관위가 아니고 다른 선관위는 어떻게 결과가 나왔냐 이렇게 이제 다 나오는 겁니다. 전국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총 47개 선관이 81개 선거구에서 성북구 선관위 사례처럼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 예를 들면 인천연수월 가벌 선거구를 합해보게 되면 바뀐 봉투가 얼추 20% 4067표 정도로 추정되고 이게 이제 성북구 선관위 처럼 관외 사전 투표 득표 수정감 작업이 실질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81개의 선관위입니다. 81개 선관위. 81개 선거구. 선관위는 여러분들 47개. 81개의 선거구. 강북구는 여러분 강북구는 여러분 강북구 값을 두 개. 계양구도 값을 두 개. 이렇게 해서 이 선거구 47개 선거구 81개 선거구. 47개 선관위 82개 선거구에서 바로 우편투표 득표 수정감 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굉장히 중요한 자료를 이렇게 장영우 대표께서 참이 여러분들 고된 작업이거든요. 엔지니어 출신으로서 이렇게 헌신해주고 대단히 이 자리를 빌려가지고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강북구 값과 강북구 의뢰에서 일어난 소위 관외 사전투표. 일명 우편투표 득표 수정감 작업. 이 작업이 우편집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것 같다는 이야기죠. 그건 추정입니다. 우리가 수사관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를 잡아낸 것은 아니고 최종적으로 조작한 것은 확정적 사실이고 얼마를 조작했는지 어디서 조작했는 것은 추정치입니다. 추론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선거를 다 밝혔지 않습니까 부정선거가 발생한 것을. 어떤 분들께서는 공박사가 장외투쟁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청창용시나 김장석 여러분들 그런 의병장께서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사실의 기반을 두기 때문에 그분들이 힘을 얻는 거거든요. 이 사실을 저는 지난 4년 동안 거의 전부를 글고 밝히는데 뭐죠 전력투구를 해온 겁니다. 사실을 밝혀야 그다음에 투쟁이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이런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실이 다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의 대미 마지막 이런 방송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드디어 제야 H님께서 2022년도 윤 대통령이 당선되던 3구 대선의 조작을 전수조사로 밝혀낸 겁니다. 지금은 완전작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급한 마음에 핵심만 여러분들을 소개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바쁘신 분들은 떠나시더라도 바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이 자료를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전모를 3구 대통령선거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240만 표 정도의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입 보시죠. 가만히 계시고 보시죠.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있어보시죠. 자 이건 뭐 거의 예술품입니다. 전국 3구 대통령선거 대선이라고 고치하겠네요. 차이카프 그래프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입니다. 이거를 조작을 한 겁니다. 국힘당에서 훔쳐가지고 더블당에 더해준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가장 규모가 많거든요. 여러분들 이 x축 수평축은 전국에 250개 선거구입니다. 그리고 y축 수직축은 차이칱 크기입니다. 플러스 0에서 20% 0에서 마이너스 20% 붉은색은 국힘당 푸른색은 기타당 그리고 위에는 지역을 구분하기 위해 가지고 jih님이 이렇게 책과를 넣어주셨습니다. 대선은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호남권도 전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이렇게 예술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총선과 달리 총선은 호남권에서 일부 선거구만 조작해야 되지만 3구 대통령선거는 윤 후보의 표를 호남권에서도 무자비하게 훔칩니다. 몇 표 받지 않았는데도 그대로 다 훔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완벽할 정도의 여러분들 이 아름다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 예술품입니다. 이거는 그냥 그 예술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예술품을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이 예술품을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여러분들이 특별히 한번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이 그림을 한번 보시고 이게 그래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아름답죠. 이거는 뭐 거의 뭐죠.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범죄집단이라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에 압약하는 선거 사기 세력들이 관내 사전투표 득표를 조작을 해 가지고 선거를 치룬 겁니다. 현재 추정치는 240만 표 정도를 조작을 한 겁니다. 가장 사전투표에서도 이 규모가 큰 관내 사전투표를 조작한 경남에서도 무지막지 조작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은 놀랍게도 대구 광역시하고 이런 경상북도에서 이례적으로 낮은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것이 2022년 또 3구 대통령 선거의 승패를 바꾼 겁니다. 대구 광역시하고 경상북도가 이례적으로 전국 평균인 조작값 15% 대신에 5%를 적용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대신에 윤 후보가 당선된 겁니다. 24만 7077표 차이로. 여러분 눈을 크게 또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대구 광역시 윤 후보의 몰포가 쏟아낸 이 대구 광역시와 경상북도에는 관내 사전투표 득표 조작이 어마어마하게 작았습니다. 여러분 그림으로 보더라도 너무 작다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이게 바로 3구 대통령 선거의 승패를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대구 광역시하고 경상북도에서 윤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5%를 훔치지 않고 15%를 훔쳤으면 2,900표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겁니다. 이 기막힌 현실을 여러분들 그림 숫자를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숫자를 보시게 되면 대구가 4.37입니다. 다른 데 비해서 훨씬 작습니다. 서울에는 차익값이 11.62 부산 7.96 대구 4.37 인천 6.65 광주 4.79 어마어마하게 작습니다. 대전 9.75 울산 7.67 경상북도는 무려 2.7입니다. 이게 바로 3구 대통령 승패를 그냥 결정한 결정적인 그런 증거입니다. 비 호남의 더불어민주당 차익값이 평균치가 플러스 7.06인데 플러스 7.06보다 훨씬 더 적은 4.37과 2.72가 적용된 겁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겁니다. 누가 도움을 주지는 않았을까 이렇게 도움을 주지 않고서는 15%가 5%로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이게 나오는 겁니다. 대구의 마이너스 3.37 마이너스 1.87 호남을 제외한 전국 평균이 마이너스 6.44%입니다. 국민의당 차익값 평균값이 마이너스 6.04%인데 대구광역시하고 유독 경상북도만 이렇게 낮은 겁니다. 경상북도는 거의 관내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윤 후보가 승리하고 이재명 후보가 탈락한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거를 다 이미 밝혔지만 전국 데이터를 이렇게 jihm이 제공된 자료를 보니까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난 겁니다. 이 3구 대통령 선거에 일어난 미스터리 가운데 미스터리인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관내 사전투표 외에 또 미친 결과를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입니다. 여기 미친 일이 또 일어난 겁니다. 광주 선거에 관한 아주 특수한 지역이 호남권입니다. 광주 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에서 이거는 초유의 사태입니다. 2017년 이후에 데이터를 잃은 봉급 가운데서 이렇게 더블당이 호남권에서만 차익값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국민의힘의 윤 후보가 플러스 기록 값을 기록한 표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이 미친 결과가 나온 겁니다. 뭔가 여기에서 사고가 터진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0.30 전북 마이너스 3.13 마이너스 4.15 제가 자료를 데이터를 다루 본 것에 의하면 처음입니다. 이렇게 전남 전북 더불어민주당이 관외 사전투표는 물론 사전투표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 거의 이례적인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이너스 값 플러스 값이 좌우 대칭입니다. 무슨 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름도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수치는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호남권은 너무나 특별한 선거에 관한 특별시입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비 호남권에서 이름들 더블당의 차익값이 플러스 6.6인데 어떻게 호남권에서 광주광역시 마이너스 0.3 전북 마이너스 3.13 전남 4.15 이런 값이 어떻게 나오죠?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국힘당이 어떻게 광주광역시 플러스 2.9 전북에 플러스 3.0 전남에 플러스 3.98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매표 안 되지만 미스테리인 겁니다. 뭔가 여러분들 조작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 아주 특별한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정직합니다. 숫자는 거짓을 말하지 않고 숫자는 그들이 행한 것 그들이 저지른 것 그들이 조작한 것 그들이 사기친 것 그들이 도덕질 한 것을 그대로 정하는 겁니다. 도덕질을 한 것을 그대로 이름 정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범죄 집단인 겁니다. 더 하지도 않고 더 하지도 않고 그냥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2017년 대선부터 2024년도 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 보궐선까지 9번 모두 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온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 조작 관외 사전투표 조작 제외국민투표 조작을 해온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실물위조투표지를 투입하고 이런 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제외국민투표는 표수가 많지 않지만 그냥 조작하는 사람들의 먹잇감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외국민투표 이게 여러분들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이름을 제외국민입니다. 제외국민 제가 여러분들 자료를 여기 나오네요. 여기 제외국민 제외국민 제외국민투표도 여러분들 노다지로 여기에서 사고가 터진 겁니다. 이런 것은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이 처음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제외국민투표를 조작해 가지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모두 다 플러스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플러스를 더블당을 그리고 밑에는 여러분들 뭘 만들었습니까 국민의힘은 전부 다 마이너스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전북 전남만 예외고 경북 경남 다 마찬가지입니다. 완전 데칼코마니를 만들어놨는데 비호남권의 제외국민투표를 얼마나 조작을 했는지 22.91%를 조작한 겁니다. 국민의힘이 마이너스 22.94%입니다. 광주 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를 제외하게 되면 제외국민투표 투표자 수에 얼마를 조작했는가 하니까 23% 23% 이렇게 하면 46%를 조작한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외국민투표는 완전히 밥입니다. 조작의 밥 광주 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를 제외하게 되면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조작을 얼마나 했는가 하니까 제외국민투표 투표 참가자 수에 23%를 훔치고 23%를 대준 겁니다. 46%를 조작한 겁니다. 제외국민투표에 100명이 참가했으면 46명을 조작을 한 겁니다. 엄청난 거죠. 엄청난 조작을 한 겁니다. 그게 제외국민투표는 뭡니까 그냥 완전히 그냥 밥입니다. 밥 이런 짓을 하고 당선과 낙선을 제외하고 그걸 제쳐두고라도 이런 어마어마한 국가적 재난과 국가적 범죄에 대해서 범죄의 행위의 주체자인 더불음주당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대통령께서 침묵하는 것은 이거는 경우가 아닌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 거대한 악을 덮기로 결심하는 순간 어마어마한 벌을 받을 겁니다. 그 첫 번째 벌이 2024년 4월 11일 국힘당의 대표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은 여러분들은 간편하게 보시지만 어마어마한 노고가 들어간 작품입니다. 이 제야 H님이 여러분들 이거를 공병호 TV를 보시다가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해줘야 국민들이 더 알아먹기가 쉽겠다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자료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제외국민 투표는 엄청나게 조작을 심하게 한 겁니다. 호남권을 제외하게 되면 더불음주당이 여러분들 얼마를 표를 훔치는 거 하니까 제외국민 투표자 수의 23% 정도 22.91%를 훔친 겁니다. 그럼 그걸 훔치기 위해서 누구한테 빼앗아야 되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한테서 22.94%를 빼앗은 겁니다. 마이너스 23% 플러스 23%의 두 개를 합치게 되면 46%가 되는 겁니다. 제외국민 투표 100명 참가자 중에 46%를 멈니까 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제외국민 투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근호 대표가 제외 사전투표 조작 순위를 따지면 1번 제외국민 투표 2번 관외 사전투표 3번 관외 사전투표 그다음에 당일투표 순서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조작 단계에서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가 있었던지 광주의 마이너스 더불당의 마이너스 값 전라전북의 이런 마이너스 값이 나온 것은 대단히 예외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란 것은 조작자들의 의도나 실수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작을 양무지게 한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제외국민 투표의 조작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것이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관외 사전투표를 조작하는데 관외 사전투표를 조작하는데 6.61%를 조작을 한 겁니다. 더불 민주당의 6.61%를 더해 준 겁니다. 예외적으로 광주 마이너스 0.3 전북 마이너스 3.1 전남 마이너스 4.1은 제가 2017년 대선부터 전체 여러분들 선거 9번을 분석하면서 이렇게 마이너스 값이 더불 민주당의 차이 값이 마이너스 값이 나온 것은 거의 처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3구 대통령 선거에서 관내 사전투표에 가능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조작을 드렸지만 우편투표 관외 사전투표는 전국 평균으로 야무지게 조작했습니다. 대구광역시 플러스 6.28 전남 대구광역시 플러스 6.28 경상북도 플러스 7.52 전국 평균을 상위할 정도로 우편투표는 조작했습니다. 3구 대통령 선거 그러나 관내 사전투표는 조작이 현저히 나다. 특히 경상북도는 관내 사전투표 를 거의 조작을 안 했습니다. 이 경상북도는 2.71입니다. 플러스 2.72% 대구광역시는 4.37%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신 것은 24만 7.77 표자로 당선된 거지 않습니까 그 당선의 주역이 경상북도 관내 사전투표 조작이 거의 안 이뤄진 겁니다. 플러스 2.71 마이너스 1.87처럼 조작값을 5% 적용한 겁니다. 대구광역시에서 이뤄덜 플러스 4.37 조작값이 5% 적용이 된 겁니다. 전국 평균처럼 조작값 15%를 적용해 가지고 윤 후보가 얻은 관내 사전투표 100장당 15장을 훔쳤으면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 겁니다. 그래서 이 대선이 어마어마하게 미스터리입니다. 세월이 오르면 협조를 받았는지 실수가 발생했는지가 알려지겠죠. 아직은 예단하기는 힘듭니다. 아직 그 행운하가 윤 대통령이 된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는 겁니다. 현재 윤 대통령의 태도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태도를 보면 대규모의 국민적 저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에서 선거 부정 문제를 해결하기는 것은 아주 어렵게 됐습니다. 아주 어렵게 됐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스스로 선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지경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 이야기는 달리 이야기하게 되면 1군의 정치 세력의 선관위를 장악해서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기초위원 광력의원을 다 뽑는 그런 체제가 계속 가는 겁니다. 그것이 지난 5년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수십 년 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마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가가 그 결과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현재로서는 선거 부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는 지배 엘리트나 정치 지도자는 전무한 형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10일 날 총선이 끝나는 발표가 다 끝나고 아침이 되면 한동훈 씨는 그냥 사퇴할 겁니다. 국민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이렇게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책임을 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겠죠. 나가고 나오면 본인이야 정간예우 받을 거고 꽃감아 타고 살 거고 타오펠리에서 잘 살겠죠. 여러분이 하고 제하고가 죽어나겠죠. 누가 되고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제가 나서 자란 나라가 이 엄청난 악 말과 글로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악을 묻고 다 여러분들 배우고 여러분들 지도청 인사들이 이걸 다 묻고 다 파묻고 다 은폐하고 다 외면하고 계속 가겠다는 것은 실로 저로서는 경악할 만한 일입니다. 어떻게 인간들이 저렇게 할 수 있냐 그러나 그 인간들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이 약속드렸다시피 4월 10일 총선 결과까지 성실하게 여러분들 분석해서 여러분에게 보고하고 그다음에 저도 여러분들 다음에 항로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라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질 걸로 저는 봅니다. 선거가 여러분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다른 것은 뭐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지금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언론에서 조간신문에서 오르내리는 그런 소위 우리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서도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은 뭡니까 그리고 그냥 판사들을 우습게 여기고 뭡니까 그냥 재판을 그냥 지 마음대로 바꾸고 하는 거가 그래서 이재명 씨가 부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낙담을 드리거나 아니면 또 무슨 뭐 그런 것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이런 사실과 진실을 국민들에게 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아무나 안 하기 때문에 이 일을 힘들지만 계속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범죄집단입니다. 그 범죄집단을 대통령이야 비대위원장이야 모두 갖다 덤던 겁니다. 성경 말씀처럼 하파의 선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파의 사악함으로 다 모두가 국민들을 몰고 가는 겁니다. 국민들이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국민들이 너무나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이 불쌍하고 내가 불쌍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과 진실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거의 예술입니다. 예술 이거는 그냥 말과 글로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예술작품입니다. 이런 예술작품을 계속 앞으로 만들 겁니다. 선거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야기죠. 그냥 돈 그냥 9천억 쓰지 말고 자기들이 다 짜 가지고 선거 날 되면 다 발표하면 그만인 거죠.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방송 기회를 드려 가지고 참 제야 전문가님들도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하셨지만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통 시민들이 누구든지 여러분들 느끼고 그냥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야 h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셔가지고 참 선거 부정을 규명하는 그런 긴 여정에서 크게 도움이 된 것을 이 자료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더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다음 시간 만들어서 내일 오전 5시에 새로운 종류의 콘텐츠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식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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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